육수 팝업 울렸었나 보구나 이 아기 아휴 쟤 곧 큰데 Napole 언제 죽었어 어제는 없었는데 어제 밤사이에 죽었다는 얘기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가뭄 세자마 아기 좀 데려다가 묻어야겠다 아이고 빳빳하게 굳었다 똥 범벅인 거 보니까 팝업이 확실하구만 팝업 확실해 야 냄새 맡지마 그만 맡아 아기 갖다 묻어야지 아기 까먹게 핫도그 일단은 저쪽에다가 놔주고 여기다 하나 놔주고 이거 세개는? 여기다 놓으면 먹으려나? 호두 어딨어? 호두 이게 이 김이야? 돌아가자 어디다? 오지마 뭐지? 오지마 오지마 형광이 들어왔어? 야..대박죽지않냐? 와.. 야..그래도 일찍 안그러면 엄청 빠듯해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알겠어 아이고 세상에나 집에 저렇게 기다리더니 가족이 또 저렇게 있어 엄마 동양이들 특별식 주고왔어 대추야 떡볶이 뭐 찾을까? 아까 그거? 다 먹었는데? 저기 길거리 애기들 다 주고왔잖아 우리 애기들도 먹고 싶어? 우리 애기들도 줄게 조금 줄게 기다려봐 알겠지? 우리 애기 대추도 엄마가 줄까? 응? 맛있.. 맛있었어? 그럼 우리 대추도 줄게 와.. 갔다 왔더니 설거지를 해놨네 대추하고 재희가.. 바람이 붙여줄게 뭐든지 하늘이 붙어라 아가들은 여기다 묻어주자 아기랑 여기다 묻어주자 에휴 이쁘게 생겼는데 에휴 추웠나 에휴 가서 삽 가지고 오자 어디야 땅콩아 길거리에서 죽어야되는 신뢰랑 팔자들이 여기가 어디야 잠깐만 잘가라 아가야 잘가 에휴 에휴 이제는 나도 더욱더 하도 죽는 애기들을 많이 봐서 많이 봐서 많이 봐서 에휴 에휴 잘가 다음 생에는 태연하지만 더 줄게 이리와 이리와 더 줄게 응 더 줄게 맛있어? 야 저 안에 있는 오빠들 난리났다 야 맛있어? 식당에 사료가 없디? 식당에 사료가 다 떨어졌어? 잠깐만 이거 또 줄게 어 이거 또 줄게 그렇게 많이 배고팠어? 응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었어? 설마 너는 파보 안 걸렸지? 옳지 도망가긴 했지 아이고 아이고 배고팠어 이리와 이리와 요 앞에 있잖아 요 앞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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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 먹네 어디 한번 배 좀 보자 우리 삼색이 배 좀 한번 볼까요? 이리와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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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봐 삼색 이리와봐 또 임신했네 또 임신했어 응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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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색 이리와 삼색아 야옹 무게 28 사삭 туда 뚜껑 터뜨bud 화보 괜히 좀 죽어놔, 어? 난 내일 락처를 잡아야겠다. 화보 괜히... 아휴, 화보 괜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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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따라 그렇게 복잡거리라는 걸 몰라? 락처는 오래되어있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바삭은体 밸드로 만들어야만 부를 것 같아... 움직이고 할까? 바로 배로를 몰아내고... 그러면 assassino 있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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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spin어allen다. 이틀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뜨끈한 간식과 특식을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오늘은 닭을 삶는 중이에요. 닭을 삶은 중이에요. 닭을 삶은 중이에요. 닭을 삶은 중이에요. 닭을 삶은 중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 코스 2차 3차 4차 5차 코스 맛있게 먹어 가자 다녀와서 닭고기 맛도 못 본 우리 땅콩이 얘기만 황태 자 우리 황태 이곳은 담장 앞에 우리 담장 앞에 메인 코스입니다 우리 땅콩이 해줘요 라이브 에너지 에너지 지점이 감사합니다.